바다 진짜 오랜만이다 아우 시원해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지? 더워 우리 헤어지자 뭐? 그런 얘기 무슨 해수욕장에서 하니? 지금 장소가 중요해? 오빠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갑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좀만 줘봐 어 그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오빠 그 비싼 거야 아꼈어 그러니까 미치면서 그만 끝내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넌 나 왜 만나냐 그건 몰라서 물어 당연히 옷에 묻잖아 벗고 발라 벗어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우쉽고 그냥 너랑 맞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오빠 언제는 너무 잘 통해서 좋다며 돌아봐 내가 발라줄게 내가 할게 이거 봐 넌 그렇게 내가 너한테 닿는 것도 싫지? 아니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드세요 아이스크림 드세요 자 시원한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땀나서 끈적거리니까 그런거지 아이스크림 시원합니다 아이스크림 시원합니다 너 거짓말 하지마 너 그거 하나 주세요 커피 맛으로 커피 맛으로 커피 맛으로 솔직히 우리 저 밑에 있는 걸로 주세요 꽝꽝 얹은거 있죠? 네 우리 만난지 2년째다 그동안 뽀뽀도 제대로 못해봤어 야 너 야 이러는게 그냥 우습지 어? 처음입니다 배달도 가능합니다 치킨이랑 짜장면 있어요 자 바닥도 있어요 오빠 나 뽀뽀하려고 만나는 거야? 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어? 오빠도 딴 남자들이랑 똑같구나 진짜 어이없다 정말 그럴때마다 나는 어떡해 오빠야말로 나 진짜 사랑하는거 맞아? 어떻게 뽀뽀 안해준다고 헤어지려고 그러냐 치킨 3마리 시키셨죠? 저희 아닌데요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 제 말이요? 어 제 말이요 자기야 야 응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응? 아우 맛있냄새 너 그런게 남자들한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알긴 알아? 우리도 하나씩 킬까? 됐어 지금 다하기 넘어가 오빠 그건 남자들 생각이지 여자들은 그런거 안좋아해 여자들은 그런거 안좋아해 아 그것도 정독껏 해야지 아 그것도 정독껏 해야지 나 오빠 힘든거 알아 근데 난 그래 진짜 사랑하면 스킨십도 하고싶지만 진짜 사랑하니까 더 지켜줘야되는거 아니야? 오빠가 나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오빠 오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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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치겠네 진짜 오빠 여자잖아 뭐하는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뭐해요 지금? 오빠 너 내 여자친구한테 뭐하는짓이야? 미안하다고 하잖아 못들었어? 미안하잖아 짜잔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못들었습니다 딴생각하느라고 뭐준말아 너 치킨 먹어요 아 치킨이야? 오빠 괜찮아? 저사람들 뭐야 진짜 몰상식하게 아프지 내가 호의해줄게 아니 거기 말고 자장만 배달았습니다 저희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짜장불에 탕수음 안시키셨어요? 아니 아니라고요 아우 아우 정말 짜장불 시킨거야? 너가 간식이야 어머 어때? 아우 충난다 아우 내 마음대로 되는게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왜 이렇게 예민해 오빠 화풀어 우리 여기 왔으니까 재밌게 놀다 가자 어? 오빠 그래 그러니까 아우 저 왜이래?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넌 뭐야 넌 뭐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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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우 아우 신보라 저 미안해 아 됐어 그냥 끝내 다신 연락하지마 오빠 오빠 아우 오빠 아우 저기요 튜브 다 쓰셨으면 저희가 놀다가 반납하면 되죠 응? 저도 놀건데요 오빠 오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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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